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4일간 제가 또 이 공백을 깨고 왔습니다 수요일이구요 수요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좋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790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숲으로 바뀌었어요 SOOP네 SOOP가 아니라 원래 숲은 SOOP가 아닌가 SOOP던데 SOOP로 되어 있더만 무한모양으로 되어 있던데 어플 실행시키니까 SOOP라고 뜨더라구요 딱히 근데 바뀐건 없죠 그냥 뭐 UI랑 잡단 그런 업데이트들 인거 같습니다 그냥 이제 좀 더 깔끔해진 UI와 뭐 그런 편의성 정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크게 바뀐건 없는것 같습니다 숲 이름이 깔끔해서 좋다 원래 별풍선도 뭐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별풍선은 별풍선으로 부르는게 낫지않나 명칭도 스트리머로 바뀌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시청자 참여 목록에도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스트리머겠죠 마이크 모양으로 뜨네요 스트리머 반갑습니다 근데 뭐 그냥 호들갑을 떨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뭐 다른 플랫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서 뭐 그냥 그닥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다 형님 아프리카 이름이 이제 숲으로 바뀐건가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 알면서 또 한번 말을 걸어가지고 예 저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나가세요 당신같은 사람 나가야돼요 예 저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 바보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4일간 아주 뭐 잘 지났습니다 아주 잘 지났고 제가 이번에 원래는 일요일날에 방송을 하고 월화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 좀 길어졌어요 예 원래 계획대로 여행이 차질이 있어서 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늦게 귀가하니까 어우 정신을 못차리겠다 너무 피곤하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어 푹 자고 그러고 월요일은 아예 그냥 푹 쉬고 그러고 화요일날 잠깐 저 움직이고 그러고 오늘 예 영화도 보고 그리고 밖에 좀 나갔다 오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오늘 좀 프리시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왔습니다 어차피 일요일날 알던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괜찮다 어차피 라는 말은 뭔가 내가 무색해지네요 뭐 사정이 있었고 그런 것 그딴 것 듣고 싶지 않고 늘 그래 왔으니 어 늘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니 별로 기대도 안 했다라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나가세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래가지고 좀 무미건조하고 그런 피로한 피로감을 주는 말투 예 나가세요 예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내가 도저히 이 공간에서 인터넷이지만 이 조그만 인터넷 공간 안에서 장간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사람이 다 사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지 어차피 안 올 줄 알아 건방지게 어디서 그딴 말을 해요 비아냥거리지 맙시다 비꼬지도 말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방정 5분 좀 보셨나요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지금 수요일 날 와서 방송 즐겁게 하고 재밌게 볼 자세가 되어야지 과거의 거를 자꾸 끄집어와가지고 뭐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갖다 집어쳐버려야겠죠 예 아시겠죠 나한테 대적하려 들지 말고 저한테 개기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건방진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만든 내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좀 프레시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지에도 썼고 어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피곤해요 예 하루 더 쉽게 하고 띵하고만 하면 그만인데 어 그러고 싶지 않았죠 왜 그래서 왜 늦었는지 왜 내가 피곤한지 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빨리 영화 리뷰 부탁드립니다 나가세요 음 내가 뭘 하고 뭘 지금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갈지 오늘 방송 어떻게 다 착 깔고 갈지 그 빌드업 예 개입하지 말아야겠죠 나가세요 예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들 마시고 대적하려 들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내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예 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음 네 앞시마가 아니고 예 테모 티셔츠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죠 예 강아지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너무 귀엽죠 시바견 시바견 예 시바견 음 음 음 얼만지 묻는 분 나가세요 알아서 시바견 티셔츠 테모에다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예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나가세요 음 말을 길게 하지 맙시다 예 아시겠죠 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장난으로 장난감 여기듯이 그렇게 뭐 강퇴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 다 이유를 말씀드리고 내보내집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쫄 필요 없고 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 그냥 눈치만 있으면 돼요 예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 덜 떨어진 행동이나 모자란 친구들을 제가 보내는 거고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아주 잘 찾아냈요 예 하지만 제가 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음 음 음 음 음 4일동안 아주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4일동안 약간 아쉬운게 제가 화요일날 방송 조금이라도 켰으면 좋았을텐데 그죠 어제 어제 잠깐이라도 키우고 그랬으면은 아프리카의 마지막을 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마지막을 좀 이렇게 같이 보내고 그랬으면 약간 좀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별거 아니죠 사실 그냥 이름만 바뀌는건데 뭐 대단한게 바뀌는건 아니죠 가발 아니죠 내보내 미친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보내 장난같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냥 음흉해 꺼져 그런식으로 밖에 말걸수 밖에 없다면 꺼져 사람은 누구나 친절해질 의무가 있어 사람이 사람을 대할때는 친절하게 대해야해 나도 여러분들 보자마자 오늘도 그지꼴로 시발 별포수 한개도 안챙겨왔죠 개 그지같은 새끼들아 근데 인사는 왜 하세요 시발 맨날 보면서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그지같은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좋아요 기분 안좋죠 똑같은거에요 저한테 말을할때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저도 역시 친절하게 대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가 친절하게 그거를 저는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쌍에서도 대단히 이렇게 막 좀 뭐 상감쓰고 뭐 갓쓰고 에템거리면서 이렇게 막 대단히 뭐 예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의 예절 필요없어요 내쌍인데 다만 사회성 기본적인 사회성 그게 진짜 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아주 기본이죠 일단 뭐 여행후기 기다렸는데 아니 뭐 이렇게 너무 잡다하게 뭐 중얼중얼 뭐 이렇게 예 무슨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군산을 갔어요 일찌감찌 만나가지고 우리가 군산을 가서 이제 숙소도 잡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그 숙소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무슨 컨테이너를 어떤 지지대를 통해서 세운 곳인데 이제 1층에는 주차장 있죠 차를 댈 수 있고 근데 그 위층에 그곳이 문제였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좀 예 오늘 강퇴자 목록 저 새끼도 내보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오늘 방송에서 내 쫓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혼자서 기리고 있어요 그들을 이미 내보내짐 당했는데 그들을 기리면서 예 혼자서 부두술하고 있어요 저런 새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쫓아내지는 거예요 딱 봐도 어디 모자라고 사회성 없는 새끼들만 제가 귀신같이 잡아내서 그 새끼들만 속아내는 거예요 초반에 저런 새끼들은 무슨 채팅을 쳐도 제가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군산을 갔습니다 군산을 갔고 전날에 뭐 방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얘기 많이 나눴죠 이번에 뭐 이런 이런 루트를 통해서 왕복 한 600km에서 700km 정도의 군산을 다녀오는 그 좀 박투어를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저녁에 오기로 했었었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질이 생겼는데 변명이 아니고 진짜로 문제의 숙소가 여기였어요 문제의 숙소가 바로 코트형님 풀영상 너무 잘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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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잔잔발이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뗄감으로 쓰지 않아요 와가지고 허튼 소리를 하지 맙시다 앞으로 방송할 때 오프닝 때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놔 빨간 글씨로 그리고 거기다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허튼 소리 금지 라고 좀 적어놔 아임마 깝깝하네 말을 내가 어렵게 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래도 적어놔 약간 학급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 칠판에 적어져 있잖아 떠든 사람 뭐 급훈 교훈 뭐 이렇게 주의사항 허튼 소리 금지 그래요 이걸 내가 좀 올려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그리고 일 점 쉬는 동안 있었던 일 계속 이렇게 해놓읍시다 예 일 점에서 이렇게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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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여기가 숙소였어요 여기 예 요것이 숙소였는데 여기 이제 밑에다 바이크 대고 그 옆에 열려있는 저 공간 여기가 이제 그 족구장처럼 돼있던 곳인데 이곳이 알고보니까 공장 노가다 숙소였어요 공장 노가다 숙소 화장실은 1층에 있었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주 그 굉장히 기분 나쁜 냄새 더러운 냄새 암모니아 냄새 이런 게 되게 되게 아주 좀 역하더라고요 예 공장 외노자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일단 저렴한 가격에 천평을 쓸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해서 뭐 족구장도 있고 나름대로 남자들끼리니까 굳이 이쁜 뷰와 인테리어 남자들은 효율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곳을 우리가 하루 동안 쓸면서 바베큐도 즐기고 뭔가 요런 감성을 기대를 했어요 실제로 요런 감성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더러웠다는 거 네 너무나도 더러웠다는 거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어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정말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딱 이렇게 예 2층 침대 있고 뭐 여기 저 식탁 있고 예 그리고 예 여기 이제 매트리스 하나 보이죠 그리고 제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채팅창 위로 좀 올려볼게요 돌 침대 같이 보이죠 알고 보니까 이 침대는 상판이에요 여기 위에 있던 매트리스를 갖다 밑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침대 같은 데서 자는 사람은 그냥 침대 상판 프레임에서 잔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더럽고 낡고 음 냄새나고 예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저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 야 뭐 이런 데서 하루 자는 거 뭐 어떻냐 나부터 씻고 올게 하고 이제 1층 내려가서 이제 쿵쿵쿵쿵 소리 내면서 이제 그 철제 특유의 그 계단 소리 내는데 애들이 집이 흔들린대요 예 아예 무너지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1층에서 샤워하는데 이제 그 샤워하는 것도 야 보일러 좀 틀어줘 위에서 보일러 딱 틀어가지고 이제 찬물 나오다가 계속 기다렸죠 한 빨가벗고 한 3분간 기다리니까 뜨거운 물 나오더라고 그래서 씻고 이제 샴푸랑 이런 거 딱 잘라고 보니까 아주 열악하게 무슨 빈 파마약 넣는 통 같은 거에다가 샴푸 찔끔 린스 아니 뭐야 그 바디워시 찔끔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 근데 너무 더러운 거야 이게 다 이 모든 게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와중에 저 다음에 쓸 사람을 위해서 모기를 다 잡았어요 다 잡고 겨우겨우 씻고 올라갔는데 드라이기가 없네 예 드라이기도 없고 위에 올라오니까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왜왜왜 형 저희 여기서 도저히 못 잘 것 같아요 왜왜 집 흔들려요 형 뭐가 흔들려 봐봐 형 거짓말 아니라 덩치가 좀 있던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근데 진짜 집이 흔들리더라고 어 와 야 이거 무슨 진짜 지진 난 것 같네 어 야 안되겠다 어떡할 건데 이거 환불 안해줄걸 형 이거 봐봐 싱크대에서 뭔가 보여주는데 뭐 젓가락 뭐 집 뭐 식기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음 굉장히 더러운 걸레 같은 거 있었고 예 다 냄새 나고 더럽고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공장에 이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이제 그 자는 곳이었어 숙식 해결되는 그런 공장 같은 곳에서 그곳을 돌리기가 뭐 이제 공장 운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가만히 냅두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곳을 이제 좀 에어비앤비로 제공을 했는데 너무 열악한 거죠 환경이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사장님 여기 너무 더럽고 안전하지도 않고 여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예 침배랑 베개랑 냄새 나고 이게 베개에 무슨 노란색으로 자욱 있고 제대로 언제 빠신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희가 16만원이라고 해가지고 혹해서 온 건 있는데 좀 너무 더럽네요 사장님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 족구대회 나가야 돼가지고 어 못 가요 그러니까는 저 환불을 해드리는데 에어비앤비 그 수수료는 저희가 못 돌려드려 에이 그러시죠 그럼 한 2만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냥 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챙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랴부랴 숙소를 어 알아본 거예요 음 그 에어비앤비 자체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이 돼있었는데 어 누우리끼리 했고 어 요런 샴푸 바디기워시도 없었어요 예 그 여기 밑에는 뒤에 지금 변기 밑에 허옇해요 거 보이죠 그 이게 허했으면 좋겠는데 누우래요 누우래가지고 살짝 갈색 빛나는 예 정말 정말 그 열악한 공중화장실 같은 느낌 공용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 냄새도 무지하게 나고 에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맞죠 원래 이 침대 위에 있던 매트리스가 원래 이 침대 위에 있어야 되는건데 여러 명이서 자라고 이 침대 위에 있는 매트리스를 이 옆에 있는 어 검은색 이 책상 쪽에다가 놓으면서 여러 명이서 잘 수 있다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느낌으로 어 숙소가 되어있었다 이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 이 상태가 아니었다 어 예 족구장은 좋았어요 딱 하나 좋았던거 족구장이 있었다 그러나 놀 수가 없었다 음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예 뭐 잘 쓰셨던 분들은 잘 쓰셨을텐데 이제 아무래도 비숙이다 보니까 어 갑자기 이야기 잡혀가지고 급하게 뭔가 준비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장님도 어 저 환불을 해주셨겠죠 어 그런겁니다 예 뭐 전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환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숙소를 막 찾아서 어 18만원짜리 예 이제 모텔 어 모텔에 18만원짜리 숙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오니까 이게 숙소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구요 예 이게 숙소지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가지고 일단은 뭐 밥을 먹으러 가서 너무 괜찮은 삼겹살집을 찾아가지고 그냥 삼겹살을 30인분어치 먹었네요 남자 5명이서 6명이죠 6명이서 삼겹살을 30인분을 먹었습니다 여기 인상 좋은 친구는 처음 나온 친구인데 유부남 예 애 둘이나 있지만 나이가 가장 어린 관계로 막내 노릇을 하며 볶음밥을 볶아주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예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예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너무 즐겁게 잘 놀고 또 이제 뭐 간단하게 병뚜껑 날리기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침대에 두 개 있는 거 원래는 이제 퀸 사이즈라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등 돌려서 자면 자겠지만 남자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살결만 스쳐도 소름 돋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침대에 그냥 어 침대 하나당 한 명 예 1인 1 침대 해가지고 이제 침대 두 개 그걸 이제 여섯 명이서 병뚜껑 날리기로 어 차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 땅바닥에 자고 그랬는데 어 뭐 다 좋았어요 그런 게 다 추억이고 고생하는 것도 음 오랜만에 땅바닥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되게 뭐 나쁘지 않았다 어 그럭저럭 예 음 그럭저럭이었다 예 그리고 갔다 올 곳들은 다 다녀왔어요 예 너무 즐겁게 다녀왔고 음 근데 이제 방송을 켜서 하루정도 이제 박투어 정도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사실은 정말 마지막 이겠죠 예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봐야되요 사실 예 음 그래서 이번 달에 예 요번주 요번주 토요일 일요일 쯤에 하루정도 이렇게 바이크 타고 여행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거 말고 예 제대로 좀 다녀올 수 있는 걸로 예 음 아 그리고 이제 군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전날에 저런 과정들 때문에 너무 저희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고생을 많이 했어 새로운 숙소 잡아야되지 또 술 먹고 왔지 다들 피로에 쩌들어갖고 음 잠도 오래 잤지 돌아오는 길도 고됐지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휴식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딱 돌아오는 그 돌아오고 나서 맥도날드에 딱 도착하니까 방송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좀 음 미리 좀 공지를 쓰자 공지를 썼고 예 잘한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엄청 잤어요 무지엠 무지막지하게 잤습니다 예 요 공지 썼을 때가 예 8.32분 최대한 빨리 공지 쓰자 그래가지고 맥날 도착하니까는 8시 좀 넘어서 공지 쓰고 예 또 여행 가다가 또 한 명이 미아가 돼갖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디다 위치 찍어주고 다 이런 고생이 추억이야 추억 예 처음에 출발할 땐 참 좋았는데 그 숙소 도착했을 때예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 갔다 온건 그랬고 월요일날 푹 쉬고 예 화요일날 또 집에서 좀 쉬고 그러고 보통의 가족을 보러 갔어요 영화 보통의 가족 예 오늘 오전에 랄프랑 보러 갔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CGV 리클라이너석 너무 좋았구요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지금 2연타로 제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넷플릭스의 전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통의 가족 예 이렇게 해서 둘 다 잘 봤다 조커2 거르기를 잘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베테랑보다 저는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말이 너무 급발진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간 거기에 좀 뭔가의 서사가 조금만 더 더해졌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실 분들 위해서 스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제가 딱 1분 타이머를 놓고 그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한 속시원한 스포 한마디 할게요 1분 타이머 동안 여러분들 소리를 잠깐 꺼주세요 알겠죠? 반전이 꼭 그런 영화는 아닌데 약간 아쉬운 거 내가 5점 만점에 3.8을 줬거든요 예 내가 약간 아쉬웠던 건 뭐였냐 1분 10초 동안만 자 소리 끄세요 네 시작 어 됐네 끝 끝났어 됐어 이 부분은 이제 훈련상에 올리지마 올려요? 올리지마 네 음 음 소리 키세요 이제 소리 키세요 소리 키시고 저는 좀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밌었어요 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국내 영화 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요게 이제 1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창고행 에서 창고에서 꺼내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고 좀 집에서 쉬다가 에 영화를 또 보러 갈거에요 조조로 에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 마라 에 오래 묵혀뒀던 또 영화인데 보러 가야될 것 같아서 약간 약간 이제 그 아수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정우 최근에 찍었던 영화 더러운 피 에 뜨거운 피 더러운 돈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는 마라라는 영화는 약간 아수라 그리고 뜨거운 피 약간 요런 느낌이 나는 영화에요 예 그리고 이선균 배우의 뭐였지? 유작이요? 아니 끝까지 간다 아 요 세 작품의 느낌이 좀 냄새가 나더라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예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장동건 그 사건 여파 때문에 성시경 먹을텐데 댓글 보니까 엄청 창났다고 어 그렇구만 그건 나중에 이제 오시에서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에서 다르는 걸로 하고 예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보러 가도록 할 거예요 예 이상 근황토크 끝 예 오늘 먹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방송 켜기 전에 좀 먹었어요 밥을 좀 먹고 케이크나 하나 좀 먹고 싶네 케이크 하나 갖고 올래? 생일 케이크 남은 거 좀 있냐? 예 그 어머니한테 주신 거예요 응 엄마가 준 케이크 한번 먹자 이제 이제 배우들의 연기 가지고 뭐 연기력 보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연기는 당연히 탑재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응? 스크린 배우라면 연기는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이제 우리가 뭐 가서 연기 차력쇼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굳이 이제 연기는 어땠음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인상 깊이 당연히 배우는 연기로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극 중에서 얼마나 관객들을 몰입시키느냐가 정말 배우로서의 그 모름지기 배우로서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인드는 장착이 됐을 테고 스크린에 나온 배우라면은 다 연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연기 못하는 배우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기 보는 맛은 어땠음 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약간 각본이나 뭔가 그런 쪽에 조금 봐야 돼 각본 위지에 얼마나 각본을 잘 짰는지 얼마나 개연성 있게 각본에 잘 충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좋은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뭔가 여운이 있잖아요 근데 베테랑2 같은 그런 영화들은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제 그냥 천만을 찍기 위한 어떤 그냥 그런 노력밖에 안 된다 천만을 찍기 위한 느낌이라서 너무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이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몇 보 안 되는 그 동선 내에서 영화가 휘발성이 너무 커갖고 사라져버려요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었나 뭔가 나에게 여운을 주는 게 있었나 우리가 뭐 미술 작품이나 뭐 음악 작품이나 영화나 나에게 뭔가 여운을 주고 계속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것들이 진짜 잘 맞는 거거든요 그게 각본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휘발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오락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버려 대단한 예술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베테랑2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개연성은 좀 버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독이 뭐 영화 개봉 전에 호들갑도가 떨어가지고 더 뭔가 비호감 짓을 했죠 류승환 감독 저는 진짜 좋아하는 감독이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 그 좀 상업적인 영화로 너무 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변절자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유승환 감독 영화는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너무 실망스러워 거의 인란급이야 김지훈 감독 좋은 작품 만들었었잖아요 김지훈 감독 근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좋은 작품들 만들어놓고 한국에 정말 몇 없는 이 서부 웨스트 영화 정말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일랑을 일랑이라는 정말 예 궤작을 만들어내가지고 엄청 실망스럽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이 베테랑 2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예 베테랑 더 재미있게 별로예요 별로 정말 별로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천만을 찍으려는 그 의도가 너무 보이다 보니까 아주 좀 별로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일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엄마가 준 케이크 엄케예요 전 생일날 미역국도 안 먹었어요 그랬습니다 맛있네 오랜만에 케이크 먹으니까 근데 확실히 케이크는 비싼 비좋은 카페에서 한 조각에 6,800원 하는 그런 케이크가 맛있다 양산형 케이크 같은 느낌이야 음 여자들이 왜 이렇게 디저트를 좋아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다가 그냥 카페에서 그런 조그만 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싸지 베이커리 카페에서 파는 한 조각에 6,000원 7,000원 하는 그런 케이크 맛있긴 하더라고요 음 음 커피랑 먹으니까 좀 괜찮네요 집에 몇 개 베놈을 볼 거냐고 베놈은 별로 보고 싶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베놈이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베놈은 베놈은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음 그런 히어로 영화는 이제 그만 음 일단 여러분 그 보통의 가족은 왜 로튼 토마토 지수가 100% 였는지도 알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장동건 설경구 별로 끌리는 배우는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로튼 토마토 지수가 100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하다고 그렇게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각본일까 하고 보게 된 거죠 근데 나쁘지 않았다 역시 로튼 토마토 지수는 좀 영화 볼 때 굉장히 챙겨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오늘 왔고 괜찮네 잘 쉬고 왔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쉬고 왔으니까 미운상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꼬들김이 있었어 같이 바이크 타는 친구가 오늘 방송 제끼면 안돼 형님 오늘 방송 제끼고 한발이 한발이 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4일 동안 연장으로 쉬었기 때문에 5일은 좀 그렇지 4일 연장으로 신게 이제 휴방을 이틀 더 한 거죠 사실은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껴갖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도 나랑 노는 게 나랑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형동생으로 지내다가 뭔가 같이 더 놀고 싶고 그래 근데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쉬울 수 있잖아 응? 그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좋으면 그러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같이 놀다가 뭔가 좀 아쉽고 그러면 아 씨발 내일 그냥 내일 그냥 연차 써 응? 아 잠 잠 일곱 여덟 시간 잘 거 잠 그냥 세 시간만 자고 가 그러면서 막 애들 꼬들기죠 나도 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아 형 오늘 방송 제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 더 놀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응 케이크는 역시 느끼하구만 느끼해 시청자들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고마우면 풍선이나 쏘시죠 응? 고마우면 좀 풍선이나 쏘세요 지금 100개 쏜 사람 단 한 명이야 방송킨지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급 수수료 아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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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안 나와 이거 아니죠 예 이거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어 자 잊지 말고 또 오늘부터 잘 충전해 왔으니까 정신도 건강하고 사람은 항상 정신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 진짜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 좋은 방송을 만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잘 충전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청료 납부 안 하신 인원들 네 얌체같이 제 생일 방송 때 한마디도 못하고 예 요 요 요 아 고맙습니다 참가분의 이수 한 번이 감사합니다 하던 말 마저 하자면 제 생일 방송 때 방송은 보았지만 축하한단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좀 소심한 마인드로 방송을 봤다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 괜히 풍소라고 할까봐 자 여러분들 그랬던 인원이 있다면 지금 시청료 예 내시길 바랍니다 예 참가분의 이수 한 번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흠 아 우리 여기 지금 바로 고맙습니다 백식 고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바로님 고맙습니다 아 아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어 굳이 그런거 일개 일개 이용자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른들의 사정을 예 굳이 자기들이 고소해왔던 네이밍 브랜드를 바꿀만한 어 뭔가 시기라고 생각을 했겠지 예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맙시다 오랜만에 코웃을 보고 싶다 네가 뭘 보고 싶은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찝째끼님 잣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구순 여물고 방송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방송 1도 도움 안되면 알겠죠? 이 찝째끼야 영도나 보낼 거 찾으러 갈게요 그럼 C8 좋아 그 마인드야 영도 스타트를 끊으라 말이야 영도나 보낼 것이지 뭘 코웃이 보고 싶니 어쩌니 그래 네가 재밌는 내가 보면 빵 터질만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빵 터트려봐 알겠니? 4일 쉬고 와도 입담이 야무지네요 제가 입담이 야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방송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좀 밝죠? 사람이 밝아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충전을 하고 와서 그렇다 4일이라는 시간이 꽤나 길어요 그래서 4일 동안 아주 잘 충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텐션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어두워져 있고 뭔가 습해져 있고 음습해져 있고 음침해져 있고 음흉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야 쏘지 마이 미친 새끼야 형 진짜 이렇게 욕을 해야겠니? 내가 주접 떠는 게 아니라 쏘지 말라고 노튜브 형석아 씨베라 너 왜 자꾸 쏘는 거야 인마 어? 넌 좀 아껴라 일배한다는 사실인가요? 나가 나가 개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 그냥 그냥 점점 꺼져줘 제발 꺼져줘 어? 대갈박에서 고작 나한테 말 건다고 하는 게 그 고딴 얘기면 꺼져 당장 꺼져 일배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음 형석아 아이 진짜 쏘지 마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너 돈 좀 아껴라 정말로 응? 돈 좀 아껴 저 새끼가 저게 저 팔자에도 없는 스피또가 당첨이 돼서 그런가 뭐만 했다 하면은 제가 살게요 제가 한턱 쏠게요 제가 살게요 여기 있는 인원 제가 다 살게요 그만해 이 새끼야 시새끼가 음 자꾸 뭐 살라 그래 사줄라 그러고 코트 형 형이 추천한 보통의 가족 영화 보고 하는데 너무 노잼이던데 노잼일 수 있죠 예 노잼일 수 있죠 충분히 노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영화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요 저는 재밌었어요 베테랑 2보다 훨씬 재밌었음 오래 봤던 한국 영화들 중에 제일 재밌었음 음 그 다음에 전란 천란도 재밌었어요 베테랑이 별로였고 나 이거 여드름 패치 좀 줘라 여기 피난다 딱지 뜯어버렸더니 연고 조금 이랑 해가지고 피난다 딱지 뜯어버렸더니 나는 뭐 내가 재밌게 봤던 거 여러분들이 재미없었다고 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마멋이네 마멋 fucking cute 마멋 귀여워 fucking cute 마멋 아 줘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를 붙여야 돼? 지금 거기에 빼가지고 어 안 발라도 되네 침물이 나오는 건 아닌데 되게 얇게 펴 발라야겠다 면봉에다가 해줘 봐봐 그리고 그냥 먼저 집에 여드름 패치가 없어 가지고 저거 듀오덤 듀오덤에다가 이렇게 연고 발라 가지고 붙였어요 썩 날까봐 듀오덤 듀오덤 나 한창 화상 입어 가지고 막 계속 여기다가 듀오덤 붙였었는데 남은 게 좀 있어 가지고 피부 재생되는데 도움이 되는 듀오덤 입니다 예 맞아요. 습윤밴드라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저 시청료 납입하라고 했더니 두 명이 끝입니까 세 명이 끝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랜덤 깽 무슨 깽 아 오케이 손병호 할아버지 먼저 아 아 에바지 이승님 사람 저거 이렇게 저격하면 안되지 저 생긴 사람 저거 나는 여기 있는 묘 중에 마음에 드는 비신놈아 아 농담 아 적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비밀로 해드릴게 음 재밌네 할아버지 묘지 앞에서 유튜브 찍어서 조회수 빠는 모습이 할아버지도 흐뭇해 하시겠다 아 아닌데 나는 요즘 그냥 뜨려면 뭐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해 어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말고 뜨려면 뭐든 못하겠어 남들이 재미없다고 막 노잼 노잼 거려도 열심히 그냥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들 어 취향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어 해 나가는 거지 그게 딱 또 이제 요즘 뭐 챌린지도 그렇고 뭔 챌린지 뭔 챌린지 많잖아 그런 것처럼 음 열심히 뜨려면 뭘 못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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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저희 그 저 그 오픈톡방에도 그 스피또 열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다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쉬시죠 편의점 GS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피또를 이제 명짤이다 명짤 저도 복귀길에 스피또도 긁고 그랬어요 안 나오던데 미친놈은 1받아갖고 그런게 또 있더만 1등 당첨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기운? 기운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을 내가 받아갈 줄도 모른다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세상에 스피또를 세상에 10만원어치를 긁더라고 뭐라고 했지? 미친놈 아니냐고 아니 뭔 스피또를 10만원어치를 긁어 미친놈아 어 우리 1박 2일 동안 쓴 돈 1박 2일 동안 쓴 돈 개인적으로 다 쓰는 돈들 기름값 제외하고 숙박비 술값 밥값 카페 커피값 이런거 다 제외하고도 이런거를 다 해도 10만원정도인데 세상에 세상에 돌아가는 길에 스피또를 10만원어치를 충동 구매해버리더라고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게 98%가 팔렸고 2%가 남았고 그 2% 안에 1등이 있다는거야 1등이 아직 안나왔다는거야 그 2% 전국적으로 엄청 팔리겠지 헐 이건 사야돼 이건 기회야 마치 로또 바겐세일합니다 예 얼마 안남았습니다 절찬 판매중 뭐 이렇게 하는것처럼 희망고문하는거지 그렇게가지고 스피또를 그렇게 구매를 하더라고 어 이건 기회야 이런 느낌으로 어 저도 한 2만원 주고 샀는데 뭐 그중에서 14,000원어치는 딱 되더라고 또 14,000원 가지고 뭐했느냐 또 긁었죠 예 2만원을 했더니 14,000원어치가 나왔어 근데 그 14,000원어치도 처음에 8,000원이 나왔어 2만원 긁었더니 그럼 그 8,000원을 가지고 2,000원짜리 어 4장 주세요 4장을 또 긁었더니 거기서 뭐 5,000원이 나왔어 또 긁었더니 4,000원이 나왔어 그게 또 긁었더니 2,000원이 나왔어 또 긁었더니 끝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3만4천원어치가 긁어진 거지 그 자리에서 결국은 내가 이득본건 없다라는 거지 예 당첨되면 코트형은 시청자들한테 쓰겠지 0도 30개짜리 0도 30개짜리 하나 해놓고 별 시바 웃기지도 않은 거지같은 0도 하나 보내놓고 무덤앞에서 무슨 손병호 게임하는 별 참 응? 재밋대가리도 드럽게 없는 거 보내놓고 로또 당첨되면 시청자들한테 뭐 나눠주겠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처먹는 거야 현심한 새끼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응? 그럼 나대지마 어 맑은 잔소리 하고 있어 별 거지같이 웃기지도 않은 양산형 영상 하나 보내놓고는 아이씨 말 줄여라 너도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남자들끼리 예 땀내 나는 아저씨들끼리 숙소 잡고 술먹고 노가리 까고 즐거웠다 술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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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